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중앙일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중앙일보 논조가 상당히 이렇게 의과대학 학생 정원 문제에 대한 부분에 아주 비판적인 논조가 나왔네요. 이런 걸 일찍부터 내줬으면 이 오피뉴난에 의대 정원 2천 명 이 혼란을 감내할 만큼 금과 옥조인가 제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정원을 할 수도 있고 정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정원을 하는 거가 한 해에 현 정원의 66%까지 갑자기 올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사슬이 이례적으로 상세하고 좀 기네요. 그리고 기존의 논조를 좀 뛰어넘어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는 그런 갈름이네요.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에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고 더 중요한 필수 의료부족 문제 지방 의료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대통령이 대화협의체의 지시를 내줬는데 이 협의체에서 정원 규모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 주요 언론사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네요. 이렇게 이름도 처음부터 접근했으면 난리법석을 뜰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보시죠. 아주 잘 쓴 갈름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후에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만난 직후 나온 언급이다.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료를 보시는 분마다 해석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거를 받는가 하니까 처음에 정부가 이 안을 낼 때 OECD 평균이 1000명당 의사가 3.7명인데 한국은 2.6명이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1번 자료만 본 게 아니고 마지막 자료를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OECD 의사들은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해소가 5.9에 이게 아마 하루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5.7에다.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인당 환자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럼 인당 환자를 왜 많이 볼까 그건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일 겁니다.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P 곱하기 Q 플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수량 그러면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 1인당 진로 해소가 높은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량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봤는 거 아니까 3.7 곱하기 5.9 2.6 곱하기 15.7로 본 거예요. 그럼 2.6 곱하기 15.7이면 훨씬 더 25.7이면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 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은 한국은 뭐죠 한국은 2.6명 곱하기 곱하기 15.7에 2.6명 곱하기 15.7에 15.7에 OECD 같은 경우는 3.7 곱하기 5.9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 수를 늘려버리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수량만 보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 의견을 개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구 1,000명당 OECD는 3.7명이고 우리는 2.6명이니까 늘려야 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냥 OECD 수준으로 진로 횟수를 낮추게 되면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왜? 의료 숙관을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40.82가 나왔네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들 3.7 곱하기 5.9 2.6 곱하기 15.7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거칠게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이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안 당한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제약 조건은 한국은 의료 수가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로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변경될 수 없는 거다. 그런 상태에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 놓게 되면 의료비가 평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한국이 40.82 그리고 OECD가 21.83이거든요. 21.83이 한국이죠. OECD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의료 수가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건강보험 지출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률율이 높아야 되니까 낮은 의료 수가를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 1인당 15.7회나 이런 진로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의대 졸업생을 보면 2천 명이란 정원 규모가 불숙 제시되게 됐다. 세 저자 모두 최근 토론회에서 2천 명 정원 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KDI 보고서는 매년 5에서 7%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여러분 매년 5에서 7% 정도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KDI 보고서인데 한 해의 66%를 늘린 겁니다. 반발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거칠게 하느냐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천 명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2천 명을 기정사실화해 다 의대 정원을 다 늘려버리고 뭡니까 그냥 그냥 이거 받아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서울법대들 다 어떻게 나왔는지 하기에 서울법대야 지금부터 30년 전이 일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보고서 가운데서 KDI 보고서가 가장 경제 논리에 충실한 보고서일 겁니다. 경제학자들도 의료 문제나 이런 걸 많이 다루니까 매년 5에서 7%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은 합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2천 명을 늘린 겁니다. 정말 그거 보고 윤 대통령이 업무 처리한 방식을 저는 학을 뗀 거예요. 어떻게 2천 명을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늘릴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몇 명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결정할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설득할 책임도 국가에 있는 거죠. 야 이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너희가 힘을 갖고 있다면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당신들이 결정할 책임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의사들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간단한 자료 하나를 보고도 내가 설득이 안다는데 어떻게 의사들은 설득이 되겠냐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대개 여러분들 아드님이 의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작 생각이 그 정도냐 이야기죠. 우리 집 애들은 뭡니까 의사가 없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언짢은지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설득할 책임도 국가에 있는 거지. 얼마나 내가 거칠고 그것이 여론이 전부 다 쏠리는 걸 보고 야 나라가 어떻게 이러냐. 이러면 앞으로 그냥 얼마나 또 선전선동을 당해가지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가겠냐.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도 설득을. 그냥 나쁜 놈들이고 너희는 이해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야기가 보시게 되면 한꺼번에 66%씩 급격히 의과대학 정원을 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7년간 1778명을 열렸네요 일본은 충북대 최중국 의대 교수 회장은 정원 49명을 기준으로 연간 19의 시신을 기정받는데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할지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손소리 더 해봐야 대통령 비난하는 이야기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낙수 효과라는 것도 뭐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 많이 뽑아 놓으면 지방에 여러분들 많이 남을 거다 사람들이 다 발이 있는데 특히 지방에 다 남겠습니까 그럼 환자들은 또 바보입니까 질이 떨어지면 또 서울로 다 몰이겠죠 이번에 완전히 그냥 대통령 밑천을 한 번 더 보여준 거죠 대통령이 그동안 잘해 오셨으면 대통령이 어련히 생각했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매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신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은 좀 얹찾겠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하는 처신이 신망이 별로 안 가잖아요 신뢰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게 아니고 그게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의 큰 털을 의료체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나라의 털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움직이는데 OECD 평균 의사 숫자가 어떠니까 늘려야겠다 그거 하나도 여러분들 비전공한 사람이 보고 학을 뗄 정도인데 의사들은 여러분들 또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업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건데 얼마나 이런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떴으니까 전통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우익적의 여러분들 힘을 대해주는 그런 의사 집단을 다적으로 돌려놓고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인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모임을 못하더라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참 거칩니다 내가 거칠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정제되지 않고 비지성적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p 곱하기 q 이렇게까지 계산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의 의사들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아니 공 박사님 집에 의사 자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한국의 의사들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보고 맨 마지막에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로에서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그게 아니고 돈 벌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진로 횟수를 높이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기에 진로 횟수를 높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높여야 뭡니까 병원이 돌아간다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낮은 의료수가의 혜택을 보고 있는 수혜자이자 혜택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은 왜 못하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서울법대를 나올 때는 30년 전이니까 공부머리하고 여러분들 뭐 현업하는 머리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시험을 잘 보는 머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어쨌든 이 간단한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의사수 정원 학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과격하거나 급격한 정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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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